부는 한참은 관객들과 함께하는 도움되면 그런데 워치 대원금 파이팅 대원금 하이팅 대원금 파이팅 대원금 대원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동 왜 고생했어? 아, 고생했어. 어? 고생했어. 어, 고생했어. 어? 왜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갔냐? 어때? 어? 어땠어? 시험? 준비한 대로 갔지 뭐 준비한 대로? 오늘 수능 잘 보신 거 같나요? 예 대학으로 가는 첫 걸음이지만 그 후로도 많은 시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냥 수능 난이도에 딱 맞나요 통상실 모의고사 보는 거하고 비슷했어 이제 수능 끝났는데 앞으로 뭐 하시고 싶어요? 이제 저는 유학 준비를 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냥 유학을 위해 언어 공부를 좀 할 예정입니다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내일모레 논술이 있어서 논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